아기 상어 꼴리 아기 상어의 새로운 친구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바다 지진이다! 꽉 잡아! 절대 흩어져선 안 돼! 엄마! 꽉 잡아! 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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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울리야! 우리 울리야 어디 갔니? 여기 있어요! 음... 꽤 멀리 온 것 같아 이곳이 어디인지 흩어져서 주변을 살펴보자꾸나 으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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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작은 물고기다! 으헤헤! 나랑 같이 놀자! 으헤헤 으헤헤 아하... 뭐? 으헤헤 으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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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가 왜 코비 말아? 으헝 아우, 깜짝이야! 여기, 여기! 나야, 나! 안녕! 난 윌리엄이라고 해! 너, 나랑 친구할래? 그래! 내 이놈은 우리야! 나, 강호 친구 생겼다! 와, 나 물고기 친구 생겼다! 엄마! 안 따라오고 여기서 뭐하고 있어? 엄마, 저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어? 그래? 어디? 어? 어디 갔지? 엄마야! 아이고, 깜짝아! 여긴 위험한 곳 같아! 어? 아! 저건 바다 거북! 아, 이런! 바위를 거북이로 잘못 봤군! 벌써 다 와 있었구나! 네! 어? 그런데, 아빠는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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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저 앞으로 갔는데? 심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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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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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가족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 윌리엄 반가워요 그런데 저 앞이라면 무서운 시매가 있는 곳이거든요 시매라면 무서운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인데 조개들이 그러는데 상호 아저씨가 시매 쪽으로 가는 걸 봤대 아빠 도망쳐 아빠 왜 도망치라고 했어요 시매는 절대 가지 마 시매는 여기다 어 여기가 어딘데요 그래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집으로 딱 좋겠어 우와 우리 이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 그래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런데 여기는 다른 물고기가 윌리엄 말고는 없나봐요 어 어 어 그건 너희 가족이 상어라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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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들 도망가고 숨느라 바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어와 친구가 된 작은 물고기가 있다는데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아기상어 올리 아름다운 무지개씨 알록달록 산호수 따뜻해요 안전해요 알록달록 산호수 부글부글 끓는 용암 덥고 뜨거운 화산 위험해요 조심해요 덥고 뜨거운 화산 신기한 물고기 가득 깊고 깊은 바다 동물 아늑해요 신기해요 깊고 깊은 바다 동물 오싹 오싹 깊은 바다 어두컴컴한 심해 위험해요 절대 안 돼요 어두컴컴한 심해 바닷속 비밀공간 새로 터져 누리지 웃음 가득 행복 가득 하하 호호 우리지 바닷속 비밀공간 바닷속 비밀공간 새로 터져 누리지 웃음 가득 행복 가득 하하 호호 우리지 우리지 아기 상어 올리 아기 상어 올리 친구들 상어 가족과 함께하는 바다 이야기 재밌었나요? 그럼 지금부터 올리와 함께 바다 동물에 대해 알아봐요 과연 올리가 소개해줄 오늘의 바다 동물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상어예요 상어의 뼈는 물렁하지만 이빨과 턱뼈는 단단해요 또 시력도 좋고 냄새도 잘 맡아요 게다가 바다 속에 작은 전기까지 느낄 수 있어서 숨어있는 사냥감도 쉽게 찾아내죠 그래서 바다 동물들이 우리를 무서워하나봐요 하지만 제게도 단짝 친구가 있답니다 바로 파일럿피쉬 윌리엄 파일럿피쉬는 큰 바다 동물과 함께 다니면서 먹이도 얻어먹고 다른 동물들로부터 위협도 피하지요 우리는 하이좋을 짝꿍이랍니다 튼튼한 이빨과 단단한 탑 바다 속 최고의 사냥꾼 파일럿피쉬와는 사이좋은 짝꿍 우리는 상어가 좋 예! 와! 오늘은 상어와 파일럿피쉬를 만나봤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 새로운 친구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우리 모두 고두둑 목욕탕 갈 때가 된 것 같아 고두둑 목욕탕? 뭐? 그게 뭐야? 이 마을에서 때를 제일 잘 벗기는 전문가들이 있는 목욕탕이지 으악! 벗겨낸다고? 그럼 아픈거 아냐? 수상한 짐 입자 음... 예... 어? 여기 있었구나 어? 웬일로 날 바로 찾냐? 집에 있으면 색이 똑같다고 못 찾더니 네 뒤에 있는 산호추들이 전부 회색이야! 무슨 소리야? 이게 왜 이러지? 우리 집이 무너져 버렸어 이제 끝이야 아하하하 어? 어? 올리! 큰일 났어! 나 이사 가야 된대! 뭐? 안 돼! 윌리엄 없는 사총사는 상상할 수 없어! 으아하하하하하 흘리엄! 너희 정말 이사 가? 혹시 산호숲이 말라버렸다더니 그것 때문이야? 응! 우리 같이 작은 물고기들은 산호가 없는 곳에선 살 수가 없대! 으으하! 흘리엄! 아 이건 악마 불가사리의 독가시야 네? 악마 불가사리? 불가사리가 뭐가 무서워요 개들은 이런 바위 밑에서 낮잠이나 자는 애들인데 에그 문의다 조심하세요 네? 악마 불가사리요? 그래 그 녀석들 때문에 산호숲이 말라버렸다는구나 그럼 걔네를 내쫓으면 윌리엄이 이사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런데 쉽게 내쫓아 버릴 수 있는 애들이 아니라서 힘을 모아 싸워봐요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켜야죠 저기요! 여기요! 여기요! 저리 가! 저기요! 저리 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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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범인아 처치 방법을 모르겠구나 여기 오래 사셨던 대왕족의 할아버지라면 혹시 아실지도 모르... 제가 여쭤보고 올게요 악마 불가사리를 잡는 건 장군 나팔 고둥이지... 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 장군 나팔 고둥을 모셔오면 되겠구나 가자! 장군 나팔 고둥님 계세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산호숲을 구해주세요 내가 찾아볼게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아 우리를 불렀는가 누가 있어? 네! 나쁜 악마 불가사리 녀석들이 우리 마을에 쳐들어왔어요 산호초가 다 말라버렸어요 아주 나빠요 친구들도 다 떠나게 됐다구요 악마 불가사리를 잡는 건 장군 나팔 고둥 선생님밖에 없다고 해서요 네 맞아요 나팔 고둥 선생님 부탁드려요 우리 마을을 구해주세요 윌리엄이 계속 우리와 살 수 있게요 우리의 힘이 필요한가 네 꼭 좀요 필요해요 필요해 그렇다면 돕겠다 도와주마 나도 돕는다 됐어 없애도 없애도 끝이 없네요 저기 너무 많아졌어 아이들이 장군 나팔 고둥을 꼭 데리고 와야 할 텐데 드디어 왔구나 타즈 이산오숲에 악마 불가사리는 더 이상 없다 나팔 고둥이 부찰러서 알록달록 건강해진 산호수 알록달록 건강해진 산호수 하하 하하 정말 멋져요 진짜 장군 나팔 고둥 같네 하하 하하 이렇게 만들어 두면 더 이상 악마 불가사리들이 안 올 거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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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태워주면 아참! 우리 마을 산호숲을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용 산호숲이 위험하다고? 안돼 왜 아플까? 수상한 침입자 누구 때문일까? 악마불가사리 왜 아플까? 수상한 침입자 누구 때문일까? 악마불가사리 뾰족뾰족 독가시 누구도 우릴 막을 수 없어 몰래 몰래 들어가 아름다운 산호숲을 공격해 이상 악마불가사리다 누가 도와줄까? 분뜸한 수호자 누가 지켜둘까? 장군 나팔고둑 누가 도와줄까? 분뜸한 수호자 누가 지켜둘까? 장군 나팔고둑 악마불가사리 나타나면 알록달록 산호숲이 사라져 사나팔고둑이 붙들러서 알록달록 건강하게 할 거야 악마불가사리 그만두지 못해 아기 상어 올리 친구들 상어 가족과 함께하는 바다 이야기 재밌었나요? 그럼 오늘도 돌아온 바다 동물 소개 시간 과연 올리가 소개해줄 오늘의 바다 동물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악마불가사리와 장군 나팔고둑이에요 악마불가사리는 온몸에 뾰족뾰족 독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산호를 갉아먹는데 갉아먹힌 산호들은 앙상한 뼈대만 남아요 그래서 악마불가사리가 많은 산호숲은 점점 병이 들고 만답니다 이럴 땐 악마불가사리의 천적! 장군 나팔고둑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악마불가사리는 장군 나팔고둑을 무서워해서 장군 나팔고둑이 나타났다 하면 손살같이 달아난대요 장군 나팔고둑 산호숲을 도와줘 뾰족뾰족 독가시 산호 괴롭히는 악마불가사리 도와! 상포를 도와줘요 장군 나팔고둑! 오! 산호숲을 지켜요! 예! 와! 오늘은 악마불가사리와 장군 나팔고둑을 만나봤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 새로운 친구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바다톱 두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모두 함께 들을 수 있게 음악회를 열어야겠어 바다마을 소식이요! 할머니 상어가 음악회 참가자를 구한대요 합격! 이 방귀 소리야말로 우리 음악회에 꼭 필요해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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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가족 목욕탕 우리 모두 보두둑 목욕탕 갈 때가 된 것 같아 보두둑 목욕탕? 어? 그게 뭐야? 왜? 보두둑 목욕탕을 몰라? 어? 흠! 보두둑 목욕탕이란! 이 마을에서 떼를 제일 잘 벗기는 전문가들이 있는 목욕탕이지! 벗겨낸다고? 그럼 아픈 거 아냐? 일단 가봐요 얼마나 빡빡 닦는지 난 비늘이 다 벗겨지는 줄 알았어 그 말 너무 아름답다 비늘이 벗겨진다 슬프고 엄청 감동적이야 오늘은 바쁜 것 같으니 다음에 싸구도! 괜찮아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엄청 큰 상어 다섯 마리 나왔습니다 우린 최고의 청소 놀래기다 아무리 크고 꼬질꼬질한 바다 친구들이 와도 반짝반짝 깨끗하게 닦는다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식기다 쓰러지자 아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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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라 고마워요 노랑 파란색 몸에 검은 줄이 있는 걸 보니 아하 청귤 청소 놀래기구나 네 맞습니다 넌 쪼꼬미에서 식을 만은 없어 뭐라고? 뭐? 난 아직 머리가 가벼운데 어디? 머리? 아니 나 꼬리 어? 꼬리? 으아악 아니다 2번 너 양치질하는 거 안 좋아하나 보구나 앞으로 잘 닦을게요 근데 왜 꼬리를 파닥파닥 움직여요? 우리가 여기 있다고 알리는 거야 모르고 삼키지 않게 다 끝났습니다 벌써요? 그거 재밌는데 더 닦아주시면 안 돼요 저도요 저도 더 할래요 저 아직 때 엄청 많아요 우리 상어 가족 몸이 커서 좀 힘드시겠어요 아휴 괜찮아요 아휴 아휴 여기 입은 쓰러졌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조금 무리한 것 같네요 당분간 좀 쉬셔야겠어요 저런 이제 끝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로 저기 바빠사나 출동 출동 잠깐 난 지느러미에 상처가 있어서 마지막 상어 목욕 끝 이게 다예요? 끝이에요? 휴 아빠 꼬리는 언제 다쳤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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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 이제 완전히 다 나아서 괜찮아 어? 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자 오늘 모두 수고했고 이만 돌아가서 푹 쉴 자고 하하하하 어? 여기가 꼬드등 목욕탕인가에 아 그 글쎄요 이 이사 같았나 봐요 아1년 넘게 목욕을 못해서 때가 많이 꼈는데 어디서 벗기지 아기 상어 올리 오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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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사모가족 목욕시간 오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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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사모가족 목욕시간 꼬리 가려울 때 쓱쓱쓱쓱쓱 깃발 가려울 때 싹싹싹싹 등 가려울 때도 쓱싹싹 매끄매끈 반주르르 예예예예 목욕해봐요 시원해요 재밌고 신나는 목욕시간 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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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사모가족 목욕시간 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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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사모가족 목욕시간 몸이 가벼워지는 목욕시간 아기 상어 올리 친구들, 상어 가족과 함께하는 바다 이야기 재밌었나요? 그럼 오늘도 돌아온 바다 동물 소개 시간! 과연 올리가 소개해줄 오늘의 바다 동물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청줄청소 놀래기예요 바닷속의 청소대장! 청줄청소 놀래기는 다른 물고기들의 피부에 붙은 기생충이나 찌꺼기를 청소해요 몸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바다 친구들은 청줄청소 놀래기를 찾아가지요 청줄청소 놀래기는 기억력도 좋아서 친구가 오랜만에 오더라도 까먹지 않고 기억한답니다 흔들흔들 살랑살랑 청줄청소 놀래기는 마치 춤을 추듯 위아래로 몸을 흔들면서 입속을 청소해요 청소 도중에 자신들을 꿀꿀꺽 삼킬까봐 조심해달라는 뜻으로요 조심하세요 바닷속의 청소대장! 친구 물고기를 청소해요 살랑살랑 꼬리 먹지 않게 조심 그리고 청줄청소 놀래기 예! 우와! 오늘은 청줄청소 놀래기를 만나봤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 새로운 친구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난파선 탐험 출동이다! 난파선에 괴물이 산다는데 위험하진 않을까? 넌 누구야? 내가 가봐서 아는데 하! 별거 아니더라고 나만 따라와 친구들 정말 난파선에 괴물이 살고 있나봐 이빨 도둑을 찾아라 그동안 모았던 이빨들이 몽땅 사라졌어 하하하하 뭐라구요? 하하하하 이빨들이 헤엄쳐서 도망갔나? 아빠! 걱정 마세요 도둑을 잡아서 사라진 이빨들을 찾아올게요 해야겠다 헉! 빨리 그만이나! 헉! 내 소중한 우승상이 없어져 버렸어 어헉! 혹시 방금 집에서 나온 시커멍게 도둑! 으아아악! 도둑 잡아라! 으아아아악! 도둑이야 도둑 아줌마 아줌마도 뭘 도둑맞으셨어요? 너도? 저희 아빠가 수집하시던 이빨들을 몽땅 도둑맞았거든요 어머나 친구들이 도둑을 꼭 잡을 거예요 내 열두 번째 탈피한 소중한 껍데기를 도둑맞았어 아까 누가 거미개 집에서 몸이 길고 다리가 많은 녀석이 나오는 걸 봤대 우와 몸이 길고 다리가 많다고? 내 예쁜 돌이 없어졌어 레인, 윌리엄 얘들아 바다뱀 마줌마에 예쁜 돌이 없어졌대 우리가 찾아주자 조막아 이 근처에서 누가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그 녀석이 누군데? 혹시 몸이 길고 시커먼 색이었어? 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이차은 어쩐지? 어떻게 볼까? 검은색이라면 먹물 아니야? 네가 범인이지? 난 아니야 몸이 길다고 했었죠? 바다뱀도 길고 검은색인데 혹시? 혹시? 저 아니거든요 제 물건 없어졌다니까요 다른 데로 말하세요 그렇게 무작정 아무나 의심하면 안 돼요 아까 누가 범인은 다리가 많았다고 하던데 왜 날 봐? 그 도둑은 몸이 길다며 뭐? 근데 내가 본 도둑은 몸이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럼 도둑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그럴 수도 있고 하나라면 변신을 하나? 내가 지금 뭐라고 했지? 변신한다고 변신? 만약 그렇다면 나 범인 누군지 알 것 같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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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봐 따라와 봐 저기 쟤가 범인 같아 나는 거미개도 될 수 있고 긴 몸에 무서운 독을 가진 난 바다뱀이다 납작하게 활활 염치는 넘치도 될 수 있지 킹킹킹킹킹킹킹킹 obliged 으윽 나 가 Spot Spot da 아 아 없어져버렸어 아 últi 아 으아 꺼 에 저기다! 죄송해요 전 그냥 예뻐서 잠깐 빌려간 거예요 오 내 이팔수지품 내 우승상이 맞아요 근데 정말 신기해요 막 여러가지 바다 동물로 변신했어요 완전 멋진 변신 마법 그래 그건 어떻게 그렇게 한 거야 제가 좀 변신을 잘해요 흉내 문화는 무려 열 가지가 넘는 동물로 변신할 수 있단다 진짜예요? 해볼까? 넙치 공이갱 슈슈슈 이러저라 바다 뱀 멋지다 엄청 멋진 재능이야 그래 정말 멋지다 그런 멋진 재능을 좋은데 쓰면 어떨까 어..어떡해? 이리 와봐 ATION 솜닭송닭송닭송닭송닭송닭 스푼라 응 잘 자라 우리 아가 흉내문어는 잘 지내고 있을까? 글쎄 아, 걔는 이제 나쁜 짓 안 하고 마을 물고기들을 도우며 착하게 살고 있대요 다행이다 엄마,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옳지, 옳지 늦어서 미안해요 잠깐 일 보느라 괜찮아요, 눈치 못 챘어요 아기 상어 올리 누가누가누가 범이니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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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일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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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일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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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일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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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일까 아마 아마 거미개가 범인일걸 나? 응 난 아니야 그럼 누구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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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일까 아마 아마 바다뱀이 범인일걸 나? 응 난 아니야 그럼 누구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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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일까 아마 아마 넙치가 범인일걸 응 나는 아니야 그럼 대체 누구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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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일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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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일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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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일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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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일까 아기 상어 올리 친구들 상어 가족과 함께하는 바다이야기 재밌었나요? 그럼 오늘도 돌아온 바다동물 소개시간 과연 올리가 소개해줄 오늘의 바다동물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흉내문어 흉내문어는 다른 친구들이 깜빡 속을 정도로 피부, 눈깔, 그리고 움직임까지 똑같이 변신을 한대요 흉내문어는 독과 먹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변신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뱀자고가 나타나면 여기 있는 바다뱀을 흉내내서 쫓아내고 반대로 먹잇감이 나타나면 산호나 바위 같은 모습으로 위장해요 몸을 숨겨 먹잇감을 유인하는 거죠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종류만 10가지가 넘는다니 과연 바닷속의 변신 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적이 나타나면 흉내문어 변신! 먹이 나타나도 흉내문어 변신! 바닷속 흉내대장 변신 변신 흉내문어 예! 우와! 오늘은 흉내문어를 만나봤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 새로운 친구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마을 축제가 돌아온다! 이때가 되면 정어리들이 공연을 하러 오고 마을은 축제를 열지 우와! 마을 친구들도 재밌는 장기자랑을 하지 노래 잘하는 상어 가족이 멋진 상어 공연을 해야겠는데 우와! 이번 축제 진짜 재밌겠다! 드디어 오늘이 왔어! 축제다! 야호! 가자! 난파선으로! 난파선 탐험 출동이다! 그런데 난파선에 괴물이 산다는데 위험하진 않을까? 아니, 우리랑 같이 갈 새로운 친구라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아! 저기 온다! 안녕! 난 올리야! 아! permanent finding 아! 어어? 몰리는 우리를 해치지 않아 Please, don't vent 우린 순간 CSS 오예! 출발! 넌 누구야? 나? 내 이름은 치치! 나도 너희들의 새 친구가 되고 싶어! 너도 상어니? 나랑 좀 다르게 생겼는데? 상어는 상어인데 조금 더 멋진 상어지! 나도 친구들을 해치지 않아! 난 울리야! 난 울리야! 반가워 친구들! 언제 남파선에 가볼까? 내가 가봐서 아는데 별거 아니더라고! 나만 따라와 친구들! 어? 어쩐지 점점 물살이 강해지는 것 같지 않아? 왜 그래? 방금 괴물 소리를 들은 것 같아! 어? 글쎄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빨리 가자! 저기 뭐가 지나갔어! 뭐야 아무도 없는데? 헤헤헤헤 어서 들어가자! 흥! 흥!! 흐흥!! 흥!! 흥!! 흐어읷!! 으어어어!! 흥!! 흥!!! 흥 Depression! 흥...흥 히힥!! 아, 내가 미역을 별로 안 좋아해서 나야, 나 치치 모두 흩어지면 안돼! 아, 살았다 왜 그래, 윌리엄? 내가 지금 무서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 올리랑 치츠는 여기 있는데 어? 저, 저기 누구야? 어? 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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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치츠 살려! 다들 괜찮아? 정말 나빠서 내 그물이 살고 있나봐 어디 있지? 여기까진 안 따라왔나봐 내가 용감하게 먹물을 뿜어서 괴물이 도망갔나봐 뭐? 그럼 아까 그 검은 영기가 니가 뿜은 먹물? 나도 괴물을 찌른 것 같아 아, 그랬구나 그래서 괴물이 화가 나서 찌릿찌릿 성게를! 아니, 그 찌릿찌릿 성게는 내가 한 거야 괴물이 날 먼저 찌르길래 나도 전구를 찌릿찌릿! 괴물이 공격한 건 나야 뭐가 찌릿거리길래 내가 물총을 쏴버렸지 이렇게 딱! 우와, 그럼 우리가 괴물을 무찌른 거네? 너희들 대단해! 맞아, 맞아! 아, 왠지 아닌 것 같은데 다녀왔습니다! 잘 놀다 왔니? 네! 네! 오늘 난파선에 갔었는데요 작은 친구들이 괴물을 무찔렀어요 어? 아빠! 어디 아프세요? 울리와니? 그럴 일이 있었단다 어딜 가는 거지? 난파선? 애들끼리 놀러가긴 너무 위험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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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고거풀기 요하이 드리드 어? 요호호 요하이리리루 띠드리리루 요호호 아기 상어 올리 요하이리리루 띠드리리루 요호호 요하이리리루 띠드리리루 요호호 요하이리리루 띠드리리루 요호호 요하이리리루 띠드리리루 요호호 뿅뿅 집게로 총을 쏴보자 헤이! 나는야 용감한 닭총새우 새우! 찍찍 뻥을 뿌려 물리쳐보자 헤이! 나는야 용감한 문어! 문어! 장어! 요하이리리리루 띠드리리리루 요호호 요하이리리리루 띠드리리리루 요호호 요하이! 쿡쿡 가시를 세워 찌르자 나는야 용감한 버거 찌릿찌릿 전기로 감전시키자 나는야 용감한 장어 요하이 디디디루 디디디디 요포호 요하이 디디디루 디디디디디 요포호 요하이 디디디루 디디디디 요포호 요하이 디디디루 디디디디 요포호 친구들 상어 가족과 함께하는 바다 이야기 재밌었나요? 그럼 오늘도 돌아온 바다 동물 소개 시간 과연 올리가 소개해줄 오늘의 바다 동물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문어, 딱총새우, 보거, 전기뱀장어예요 이 동물들은 위험에 빠지면 특별한 행동을 한대요 문어는 주변의 색으로 위장하거나 유연한 몸으로 이리저리 빠져나가요 또 먹물을 찍 뿜고 도망가기도 한답니다 딱총새우는 커다란 집게발로 빠냐 빠냐, 빠냐, 총처럼 공기를 쏴요 보거는 몸을 크게 부풀리기도 하고 또 종류에 따라서는 부푼 몸에 부족부족 가시를 세워 상대를 위협해요 전기뱀장어는 찌릿찌릿 경기로 상대방을 위협해요 사실 전기뱀장어는 바다가 아닌 강해에 사는 동물이래요 뉘염할땐 먹물찍찌, 누나 집게발빵약빵약 딱총새우 볼록볼록포거 전기뱀장어 고문, 위기해서 탈축! 와! 오늘은 특별한 무기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봤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 새로운 친구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난 빠르고 멋진 아기 상어 올리야! 난 오른쪽 왼쪽 앞 뒤! 다 보는 망치 상어 치치! 난 이 마을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똑똑이 밀리엄이라고 해! 모두 너무 멋지다! 나는 잘하는 게... 몰라 몰라! 아기 상어의 화산 모함! 화산 근처 물이 그렇게 따뜻하다며? 낭만적인 이름... 화산... 화산이 펑 터지면 아름답겠지? 위험하진 않을까? 쟤들 화산마을에 놀러 가나 보네? 화산마을? 다녀오겠습니다! 얘들아! 조심해서 돌아다니고! 화산마을은 가면 안 된다! 아기 상어의 화산마을에 놀러 가면 안 된다! 가자 가자! 우리도 가자! 재밌겠다! 괜찮을까? 근데... 화산마을은... 같이 가! 안녕! 몰라 몰라! 너도 같이 가자! 어? 어디? 고소야! 화산 있잖아! 모르고 여기까지 따로 와버렸어! 몰라 몰라! 어? 하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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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그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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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지? 나 너무 더워! 으악! 으악! 우리 셋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윌리엄, 너는 쪼끔해서! 조금만 더워도 더 힘든갑아! 어떻게! 갈 수 있겠어? 윌리엄, 우리 그만 돌아갈까? 으악! 그래, 우리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아! 에이! 저렇게 작은 새우들 mete.. 다 보자! 윌리엄 맞아 나보다 더 작은 새우도 가는데 괜찮을 거야 들어가자 오랜만에 당신과 둘이 시간을 보내니 정말 행복한데요 왜 이래요 자꾸 꼬리가 바닥에 걸리는데 왜 이러지 그러고 보니 바닥이 조금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 요새 조금 더워진 것 같기도 하고 올리한테 조심하라고 말해둬야겠어요 그래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근데 우리 올리는 어딜 간 거지? 우와 멋지다 얘들아 냄새 맡아봐 특이한 냄새가 나 진짜? 우리 뒤에 있는 기둥에서 붉은 빛이 나 정말이네 정말이네 넌 뒤까지 다 볼 수 있어서 재밌겠다 난 엄청 재밌지 다 보인다 뭐 우와 이 빨간 건 뭐야 저기야 너무 뜨거워 바위가 방귀 낀다 나 힘이 엄청 세졌나봐 바닥을 쳤더니 난 막 흔들려 나 힘이 엄청나게 아빠 지치야 무서워 그만해 응? 이보낸 내가 그런 거 아닌데 과도 도망가 울려 울려 아빠 어서 피하자 네 울리야, 괜찮니? 네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게 할아버지가 거긴 가면 안 된다고 하셨잖니 앞으론 너희들끼리 절대 가면 안 돼 알았지? 네 앞으론 안 갈게요 너희들도 다 괜찮니? 무서웠어요 저는 괜찮아요 너무 무서운 화생 폭발이었어 다시는 안 갈래 나도 너희도 앞으론 놀러 갈 때 어디로 가는지 꼭 말하고 가야 된다 네 화산이다 아니야 나야 헿헿 윌리엄 난 솔직히 화산 하나도 안 무섭더라 나 무섭 헿헿 헿 또 화산이 폭발했나봐 헿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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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상어 올리 뿜바 뿜바 워라워라 뿜바 붉은 지둥과 연기가 극한 화산마을로 모험을 떠나요 뜨거운 화산이 우릴 기다려 용감한 논리와 함께 가자 렛츠고! 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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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워라 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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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워라 뿜바 붉긋불붉은 게 동기나 뿜바 뿜바 워라워라 뿜바 부글부글 뿌연연기 지나 뿜바 뿜바 워라워라 뿜바 뚜룩뚜뚜룩뚜루 신나는 무한 뜨거운 열기도 문제없어 포기심 가득한 설레는 모험 뿜라판 홀리와 함께 가자 렛츠고! 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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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워라 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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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워라 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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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워라 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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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워라 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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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워라 뿜바 예! 아기 상어 올리 친구들 상어 가족과 함께하는 바다이야기 재밌었나요? 그럼 오늘도 돌아온 바다 동물 소개시간 과연 올리가 소개해줄 오늘의 바다 동물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귀상어예요 귀상어는 머리 모양이 망치처럼 생겨서 망치상어로도 불려요 머리 안 끝에 눈이 달려있어서 앞, 뒤, 좌, 우 360도를 모두 볼 수 있어요 다른 상어보다 넓은 머리 모양 덕분에 물의 온도, 압력, 전기 등의 변화도 쉽게 느낄 수 있고 먹이도 더 빨리 찾는답니다 그리고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빠른 속도로 헤엄치다가도 슝슝 재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힘도 세고 운동도 잘하는 행동대장 지치답죠? 망치 모양 머리 귀상어 머리 끝에 두 눈 귀상어 앞, 뒤, 좌, 우 모두 모두 보는 망치 머리 귀상어 예이! 와! 오늘은 귀상어를 만나봤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 새로운 친구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사랑꾼 찾기?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가시면 바로 우승이에요 우승 상품이 무려 대왕조개가 만든 왕왕진주래요 왕왕진주! 와! 할머니, 할아버지 잘하실까? 바로 탈락하실 것 같은데 바다 최고의 사랑꾼 찾기! 올해의 최고 짝꿍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다로 94길 귀신 소동 윌리엄, 너희 삼촌이 탐정이라며 만나게 해줄 수 있어? 네이! 안녕! 어, 근데 그게... 정말? 너희 삼촌 탐정이야? 어, 어, 탐정이지! 여당 탐정! 난 바다 최고의 명탐정! 가만 보자! 넌 상어지? 어, 우와! 맞아요! 너는 상어랑 노는 걸 보네? 너도 상어구나! 어? 우와! 맞아요! 그게 뭐야? 난 상어도 아닌데 같이 노는데요? 흠, 넌 지난주에 자다가... 오줌을 싹! 왜 말해요! 그리고 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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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오리 레이예요! 안녕하세요! 그, 그렇지! 메가오리... 이상한 사건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바로... 바다로 94길 귀신 사건이에요! 귀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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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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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소리가 들려! 귀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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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구나! 그럼 이만 돌아갈까? 어? 저기 누가 있어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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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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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귀신이야? 으아! 으아! 귀신이 아니라미! 넌! 흠! 흠! 이 지느러미! 흠! 이 꼬리! 머리부터 꼬리까지 새하얀색! 흠! 오호! 수수께끼의 답을 찾았다! 너는? 너는? 흠! 하얀색 알비노 황소상어 아냐? 아! 그래! 내 말이! 알비노 황소상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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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상호야! 반가워! 우리 친구하자! 흠! 흠! 치.. 친구? 어? 난 레오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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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줄 알았어. 다 날 무서워하니까. 아! 아니! 하나도 안 무서운데! 난! 눈과 눈 사이가 이렇게 먼데! 넌 가운데 하나네! 멋지다! 맞아! 엄마가 그랬어! 바다는 넓어서 다양한 친구들이 아주 많이 산다고! 그건 그래! 바다로 94길에서 나던 귀신 소리의 정치는! 바로! 알비노 황소상어 레오였다! 어? 네? 전 그 길에서 소리낸 적 없는데요? 아니라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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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나와봐! 괜찮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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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너 이름이 우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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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이름이 우무인데 부끄러움이 많아서 친구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한대! 흠! 흠! 뭐야! 그 귀신 소리 너가 낸 거였어? 흠! 흠! Extỵed 여 dij theory 동의 말을 잘 못해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고 인사연습 중이었대 근데 넌 어떻게 얘 말을 그렇게 잘 알아들어? 그냥 나도 새로운 친구들이랑 말을 잘 못하거든 눈이 하나밖에 없어서 날 싫어할 거 같아서 아니야 엄청 특별하고 멋진 거 응 지금 우릴 봐 우리도 다 다르게 생겼지 음 멋진다 난 말을 더듬어서 부끄러워 괜찮아 천천히 하는데 맞아 너무 빠르면 알아듣기 어려워 그래 그럼 우리 모두 다 같이 친구 하는 거다 사건 해결 큰 소리로 인사해 봐 안녕 안녕 그래 쉽지 자신감을 가져 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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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 노래 엄청 잘한다 엄마 엄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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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오르는 샛별 귀요미 신인 가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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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특별해 모두가 정말 특별해 언제 들어도 감동적인 노래야 나 나 완전 우무 팬이잖아 나 완전 우무 팬이잖아 레오도 사회 너무 잘 본다 가사 야 오 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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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상어 올리 우리는 특별해 모두가 정말 특별해 하나밖에 없는 눈 반짝이는 예쁜 눈 하나뿐이 눈 부끄러워 아냐, 아름다워 부끄럽지 않아 다르고 특별해 너와 나는 달라 우린 모두 달라 서로 다른 모습 내가 특별하니요 우리는 특별해 모두가 정말 특별해 단단한 말을 더듬어 괜찮아, 천천히 해봐 말 더듬는 내가 부끄러워 기다려줄게 부끄럽지 않아 다르고 특별해 너와 나는 달라 우린 모두 달라 서로 다른 모습 내가 특별하니요 너와 나는 달라 우린 모두 달라 서로 다른 모습 내가 특별하니요 우린 특별해 친구들 상어 가족과 함께하는 바다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그럼 오늘도 돌아온 바다 동물 소개 시간 과연 홀리가 소개해줄 오늘의 바다 동물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황소상어와 우무문어예요 난폭한 황소의 성격을 닮은 황소상어는 몸의 연분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아가미와 간, 콩팥 덕분에 바다에서 부어 강에서도 헤엄칠 수 있어요 보통의 황소상어와 달리 몸이 하얗고 눈이 하나인 특별한 황소상어가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레오! 그리고 우무문어는 우산처럼 생겨서 우산문어라고도 불려요 깊고 어두운 바다에 사는 우무문어는 몸에 수분이 많아 말랑말랑 탱글탱글해요 또 먹물 주머니가 없어서 다른 문어들처럼 먹물을 뿜지 못한대요 강에서도 헤엄치는 상아 황소상어 찌찌 먹물 없는 문어 우무문어 낭붙한 성격 말랑말랑몽 햄! 황소상어우루무문어가! 우와! 오늘은 황소상어와 우무무무를 만나봤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 새로운 친구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오! 화산이잖아 모르고 여기까지 따라와 버렸어 몰라 몰라 나 힘이 엄청 쎄졌나봐 바닥을 쳤더니 딱 막 흔들려 치치야 무서워 그만해 모두 도망가 뚜루루뚜루 바다음악회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한 뚜루루뚜루 바다음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아침에 노래하니까 정말 상쾌하구나 어때요? 아름다운 노래야 그리고요? 우리만 듣기 아쉬울 정도야 할머니 노래 실력은 이미 바다마을 친구들이 다 알던 거렴 그렇지 모두 함께 들을 수 있게 음악회를 열어야겠어 음악회 너무 좋은 생각이죠? 그래 올리야 우리 함께할 친구를 찾아봐야겠다 괜찮을까 쌩쌩 안녕 기철질 있어? 반가워 안녕 혹시 새로운 소식 들은 거 없어? 뭐든 있으면 꼭 읽어주세요 쌩쌩아 내가 바다마을 음악회를 열고 싶어요 같이 할 친구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소식 좀 모두에게 퍼뜨려 주겠니? 할머니 잠깐만요 넵 바다마을 소식이요 바다마을 음악회가 열립니다 할머니 상어가 음악회 참가자를 구한대요 쌩쌩 쌩쌩 우와 많이 들어왔네 흠 그러게 흠 흠 어? 흠 어? 흠 친구들이 많이 모였어요 흠흠 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모였네 흠 에에엥 합격 에엥 어이구 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더 들을 것도 없이 합격이네 감사합니다 엄마오마오마오마오 어 할머니만의 합격 기준이 있는 것 같아 그..글쎄 다음은 딱총새우입니다 흐흐 오, 기대되는군요 제 장기는 바로 눈물 연기예요 사랑이란 뭘까 아름답고, 찬란해 아, 눈물 연기는 되고 노래나 학기 연주는 네? 그건 못하는데요 얜 배우 지망생이에요 노래 엄청 못해요 얘들아 여긴 음악회 친구들을 뽑는 곳이잖아 아, 이런 소리는 낼 수 있는데 갑자기요? 합격! 정말요? 내가 합격이라니 정말 감동적이야 대체 어떤 음악회를 생각하시길래 글쎄 자, 다음 일동촬영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다 합격! 완전 합격! 어? 너도 첨가하려고? 어? 화이팅! 저는 랩을 해볼게요 좋아요 할게요 내 이름은 우무, 우무무요 평소에는 말이 더듬지만 랩을 때는 누구보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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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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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문어 우무무요 와, 너 너무 잘한다 합격!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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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귀 소리야말로 우리 음악회에 꼭 필요해 합격! 하하 합격! 하하 아, 그럼 다음 참 가자마 어? 어? 한꺼번에 다 들어오면 안되는데 어? 자자! 줄을 서야지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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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바다마을 음악회를 시작합니다! 라고 하세요 이거 can be accident 치료 이제 쌍둥둥 마지막 마지막 음원퀴 Ek 정말 멋진 음악이었어! 할머니 멋지시다! 그럼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멋있는데! 합격! 합격! 저, 어디 있어?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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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2차 음악회를 여신대요! 또? 합격!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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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올리야! 너 올리 혼자 연습하게 두고! 우린이지 그만 돌아가요! 하하! 하하! 제 점수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백 점! 해냈다! 야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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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하하! 그 정도 가지고 서로 칭찬하고 있는 거야 쌩쌩 배우 쟤 누구야 난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멋지 괜찮아 왔냐? 난 벌써 산호수까지 가서 이 해초와 산호를 가져왔다구 우와 벌써 갔다 왔다구? 응 갑자기 그건 왜 가져온 거야? 너흰 거기까지 가려면 하루가 지나버릴걸?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올리라면 한, 반, 나, 줄 나도 빨리 헤엄칠 수 있어 그럼 너 나랑 수영시합 해볼래? 뭐? 수영시합? 이 바다에서 제일 빠른 나랑 네가? 그래 좋아 내가 이기면 너 이제 나 놀리지 마 참 나 그래 그래 하하하하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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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까지만 말했는데 쌩쌩 선수가 번쩍 나가버렸네요 하하하하 네가 먼저 출발해도 난 괜찮아 자,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뭐야 오고 있는 거야? 보이지도 않네 하하 좀 돌다 가야겠다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쑤 하하 네! 어, 누구지? 음... 잔칭.... 네, 누군가옵니다! 누구일까요? 올리이이이이이이이이 아이고, 쌀떡이군요. 뭐야, 올리에는 아직도 안 왔어. 정균 올리다! 야, 이제 오는 거야?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가? 아직도 모르겠니? 바다에서 가장 빠른 나는 애도 쓸지 슝 네, 결승선에 거의 다 온 쌩쌩이 선수가 그만 까불리다가 아니, 어쩌면 입이 끼워버렸습니다 올리 선수, 오늘 우승하나요? 제법인데? 내가 더 빠른 데 쳐버렸어 네가 방심하니까 그렇지 원래는 네가 나보다 더 빨라 빠졌다 올리, 고마워 이제 난 뭐하고 놀지? 더 이상 수영 시합할 친구도 없어 넌 엄청 빠르니까 우리 마을에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통이 되는 건 어때? 소식통?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는 거지 다른 물고기들은 한참 걸리지만 넌 눈 깜짝할 새 헤엄쳐가잖아 오, 그거 정말 재미있겠는데? 이제부터 우리 마을 소식통은 다 쌩쌩이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쌩쌩이의 소식 솔라 아줌마가 치치한테 밥 먹으래요 그걸 왜 나한테 전해? 소식이오 소식 개복지 몰라몰라가 졸고 있다는 소식 오늘 올리랑 윌리엄이 논다는 소식입니다 걔네들은 맨날 같이 놀잖아 그만 이제 무식 좀 그만 좀 해 아기 상어 올리 빠리빠리빠름 빠빠름 빠리빠리빠름 빠빠름 빠릿빠릿 빠름 빠빠름 빠릿빠릿 빠름 빠릿빠릿 빠름 빠빠름 커다란 돛 뾰족한 코 나는야 도세치 바다에서 가장 빠른 나는야 챔피언 빠릿빠릿 빠름 빠빠름 빠릿빠릿 빠름 빠빠름 빠릿빠릿 빠름 빠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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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름 빠빠름 돛셰치 돛셰치 나는야 도세치 바다에서 가장 빠른 나는야 챔피언 빠릿빠릿 빠름 빠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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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리빠름 빠빠름 빠빠빠빠림 빠빠름 빠빠리빠름 빠빠름 빠빠름 휙휙휙휙 헤엄치는 나는야 도세치 아기 상어 올리 친구들 상어 가족과 함께하는 바다 이야기 재밌었나요? 그럼 오늘도 돌아온 바다 동물 소개 시간 과연 올리가 소개해줄 오늘의 바다 동물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도세치예요 커다란 등지느러미와 날카롭고 뾰족뾰족한 긴 부리는 정말 멋져요 도세치는 사냥을 할 때 등지느러미와 부리로 먹이를 몰고 긴 부리를 휘둘러 상처를 입혀요 게다가 바다 속에서 가장 빠르게 헤엄칠 수 있어서 바다의 치타라고도 불린대요 또 도세치는 상황에 따라 몸 색깔도 아주 빠르게 바꿔요 사냥하려는 물고기를 헷갈리게 할 때도 짠! 빠르게 헤엄칠 때 비키라는 신호로도 짠! 부세치는 뭐든지 빠리빠리빠름 빠빠름 뾰족 뾰족 필축한 부리 좌라라 큰 지느러미 커다란 톤 헤엄 속도 빠리빠리빠른 몸색 바꾸기 빠리빠리빠른 세치 세치 도세치 예! 오늘은 도세치를 만나봤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 새로운 친구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이상한 사건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바로 바다로 94일 귀신 사건이에요 세여행 귀신이 휘익 어머머 이런 소리가 났어 얼굴이 없는 귀신이었어요 어? 저기 누가 있어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새하얀 색 알았다!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귀신! 우리 모두 멋져 헤헤 헤헤 얍아 나 더 뽑아라! 차가 왔다! 아하! 와! 짜자! 흠! 아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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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재미나다! 아하! 난 몰라 몰라! 윌리엄! 미안해, 윌리엄. 난 괜찮아. 근데 나 뭔가랑 부딪혔는데? 이 친구랑 부딪혔나 봐. 저게 괜찮아. 왜 그래? 어디 다쳤어? 그런 것 같진 않는데? 너무 놀라서 그런가? 아! 일어났다! 괜찮아? 몰라 몰라! 안녕? 난 윌리. 난 윌리엄. 난 치치. 너 정말 잘 놀라는구나. 근데 너 상어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랑 크기도 비슷하고. 우와! 진짜 시원해! 너 피부 짱이다! 몰라 몰라. 우리 다 같이 산호숲 가서 놀래? 그러자! 나, 나도? 당연하지. 근데 산호숲은 여기서 꽤 멀지 않아? 내가 주름길은 알지롱. 역시 윌리엄이야. 여기만 지나가면 바로 산호숲이야. 여길 통과할 수 있을까? 윌리엄은 괜찮겠지만 우린... 그럼 내가 앞에 갈게. 내가 머리가 제일 크잖아. 와, 그래. 치치가 지나갈 수 있으면 우리도 갈 수 있지. 어? 으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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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헝! 어? 으헝! 어? 몰라몰라! 조심해! 천정에서 돌이 떨어져. 우와, 치치 어떻게 알았어? 난 앞을 보면서도 뒤까지 볼 수 있는 망치 상어잖아 우와, 정말 이쪽으로 오니 가깝다 그치? 나만 믿어? 우와, 어떡해 정말 안 좋아져? 한번 다시 해보자 덩치 콩콩콩이들이다 안녕, 얘들아 안녕, 난 빠르고 멋진 아기 상어 올래요? 난 오른 왼쪽 앞 뒤 다 보는 망치 상어 채치 난 이 마을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똑똑이 밀려움이라고 해 모두 너무 멋지다 나는 잘 안게 몰라 몰라 나는 그냥 몰라 몰라야 몸에 조개가 붙어있어 아, 이거 며칠 전에 붙었는데 안 떨어지는데 그럼, 얘 몸에 굴고 봐, 떨어질걸 우와, 떨어졌다 너 피부 엄청 단단하구나 고마워 몰라, 몰라 우리 마을 친구들, 정말 다 너무 멋져 맞아, 맞아 재미있지? 재미있지? 저기 있다! 나갔다! 쟤야, 쟤 밀리엄한테 들었는데 피부가 엄청 단단하네 야, 가려운 등 좀 급자 아, 와, 와, 줄을 서야 해 아, 시원해 너무 좋아 등 좀 배울게 몰라 몰라 꼭 baby저 ahh 불압 불압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으아아 пог navigate 아기 상어 올리 몰라 몰라 괜찮아 겁 많은 우리 몰라 몰라 놀라서 무서워 얼음 좋아 괜찮아 우리가 널 지켜줄게 고마워 겁이 나도 괜찮아 괜찮아 놀라도 괜찮아 괜찮아 함께라면 괜찮아 나나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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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조개 조개부터 총금만금 놀지도 못해 괜찮아 몰라 몰라 다 도와줄걸 우와 떨어졌다 겁이 나도 괜찮아 괜찮아 놀라도 괜찮아 괜찮아 함께라면 괜찮아 나나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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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이 나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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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도 괜찮아 괜찮아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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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상어 올리 아기 상어 올리 친구들 상어 가족과 함께하는 바다 이야기 재밌었나요? 그럼 오늘도 돌아온 바다 동물 소개 시간 과연 올리가 소개해 줄 오늘의 바다 동물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개복치예요 몸집이 크고 무거운 개복치는 성격이 온순한 편이에요 하지만 불안하거나 위협의 감정을 느끼면 직진으로만 헤엄친대요 그래서 여기 쾅 저기 쾅 부딪히기도 한답니다 또 개복치는 바다의 의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두껍고 거친 개복치의 피부에 몸을 비비면 피부에 붙어있던 기생충도 떨어지고 항생물질도 나오기 때문이래요 물고기들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바다의 의사라 불릴만하죠 커다란 몸에 거친 피부 간딜간딜 희생충 떼어주지 불어라면 펑펑 찢찢밖에 몰라 복치복치 개복치 오늘은 개복치를 만나봤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 새로운 친구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쌩! 쌩쌩 회오리! 쟤 누구야? 바다에서 가장 빠른 나는 얘도 세치 왔냐? 난 벌써 산호수까지 가서 이 해초와 산호를 가져왔다고 나도 빨리 헤엄칠 수 있어 그럼 너 나랑 수영시합 해볼래? 자 그럼 쌩쌩이 대 올리! 올리 대 쌩쌩이의 대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월이에요 정월이에요 떡다 정월이! 떡다 정월이! 깜짝 뭐..뭐가 떠? 마을 축제가 돌아온다! 이때가 되면 정오리들이 공연을 하러 오고 마을은 축제를 열지! 마을 친구들도 재밌는 장기자랑을 하지! 장기자랑이라고! 하하!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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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가족! 노래 잘하는 상어가족이 멋진 상어공연을 해야겠는데! 우와! 이번 축제 진짜 재밌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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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조심! 용차! 용차! 하하하하! 드디어 오늘이 왔어! 축제가! 야호! 레이, 너도 왔구나? 응, 정어리 공연이 너무 보고 싶어서 나도 천 버는 거라 너무 기대돼! 마을 물고기들의 멋진 전기사랑이 시작됩니다! 레이도 왔네! 나는 새우! 꿀싸움에 새우등 터지긴 싫어! 저게 대체 뭔 내용이야? 나만 못 알아듣는 거야? 응, 나도 몰라! 허허허헣 히힛 이야! 우와! 두루루루루루루루루 두루루루루루 아기 사과 오일리 정어리 친구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정어리 친구들이 바닷물 방향이 갑자기 달라져서 올해는 못 온대요 우리 마을은 그냥 지나친다구요 어디가 우리도 이만 가자 할아버지, 좀만 더 기다리면 안돼요 어? 바닷물 흐름이 다시 바뀐 것 같아 정말? 내가 가서 알아볼게 쌩 쌩쌩이가 갔으니 기다려보자 올리야 네 진짜 안 오나봐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놀자 거짓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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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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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한 춤으로 즐거움드리죠 어리어리 어리 청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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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어리 어리 청어리 청어리 친구들 우리는 제주꾼 청어리 친구들 받들어진 여기로 즐거움드리죠 어리어리 어리 청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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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어리 어리 청어리 청어리 친구들 우리는 제주꾼 청어리 친구들 신나는 노래로 즐거움드리죠 어리어리 어리 청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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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어리 어리 청어리 청어리 친구들 우리는 제주꾼 청어리 청어리 친구들 화려한 춤으로 즐거움드리죠 어리어리 어리 청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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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어리 어리 청어리 청어리 친구들 아기 상어 올리 친구들 상어 가족과 함께하는 바다 이야기 재밌었나요? 그럼 오늘도 돌아온 바다 동물 소개 시간 과연 올리가 소개해줄 오늘의 바다 동물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정어리에요 몸은 길쭉한 원통형에 등은 푸른색 배는 은백색이고 옆구리에 한 줄로 약 7개의 점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정어리는 주로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데 계절에 따라 적당한 수온과 많은 먹이를 찾아 먼 거리를 여행한답니다 몸집이 작은 정어리들은 큰 바다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하게 무리를 지어 다녀요 무리가 클 때는 코끼리의 300배 정도나 된다니 고대한 정어리들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은, 백, 색, 작은 물고기 혼자 있을 땐 작아 작아 작아요 물이 지으면 커져 커져 커져요 고고! 어리어리 정어리! 예! 우와! 오늘은 정어리 친구들을 만나봤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 새로운 친구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니 뒤에 있는 산호추들이 전부 회색이야! 무슨 소리야? 울리! 어? 큰일 났어! 나 이사 가야 된대! 우리같이 작은 물고기들은 산호가 없는 곳에선 살 수가 없대! 아, 이건... 악마 불가사리의 독가시야! 저리 가! 산호 숲을 구해주세요! 바다 최고 사람 꾸는 누구? 오우! 아휴... 아, 울리야! 할아버지 못 봤니? 할아버지요? 뭐... 아휴... 아까 동굴에 계시던데요 뭐? 뭐? 하여튼 동굴만 가면 나오질 않아. 약속도 잊어버리고. 결혼기념일 선물로 이 정도면 되려나? 어딘가 좀 밋밋한데. 조가비가 좋을까? 아님 예쁜 돌멩이? 소풍 가기로 한 것도 까먹고. 혼자 동굴에서 뭐 하셨어요? 맞다. 그만 깜빡했어요. 됐어요. 앞으로 소풍 안 갈 테니. 아이고 죄송해요. 뭐라고 할머니가 싸우고 계셔. 어쩌지. 그럼 거기 참가해보시는 건 어떨까? 어디? 바다 최고의 사랑꾼 찾기.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우승하실 것 같아. 우와 좋은 생각이야. 사랑꾼 찾기요. 사랑꾼 찾기. 사랑꾼 찾기.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가시면 바로 우승이에요. 할아버지는 그런데 가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사랑꾼 찾기. 사랑꾼은 무신. 에이 나가보세요. 우승 상품이 무려 대왕조개가 만든 왕왕진주래요. 그럼 나가볼까?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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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다른 팀은 짝이 있는데 혼자만 없어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아이고, 반대쪽으로 돌아왔잖아요 왜 이렇게 헷갈리지? 할머니, 할아버지 잘 하실까? 바로 탈락하실 것 같은데 바다 최고의 사랑꾼 찾기! 올해의 최고 짝꿍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참가자, 해마 부부! 멋진 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사랑꾼! 최고의 사랑꾼! 우리는 해마! 화려한 춤! 내 사랑! 우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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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인이 날아가 버리셨네요! 과연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요? 다음 참가자는 신긴 수영고래 부부입니다! 우아악! 우아악! 방음 좀 잘 맞춰봐요! 당신이나 잘 하세요! 우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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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보고 아저씨 혼자 나왔네요 네, 보고 아저씨! 정말 멋진 집을 순식간에 만드셨네요! 에헴, 대회가 끝나기 전에만 저 집에 누가 들어온다면 짝꿍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어서 와, 하나뿐인 신혼집!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 상어! 최고 사랑꾼 부리는 상어, 나를 따라와! 옛날에 이 춤출 때 당신은 정말 멋졌었죠? 당신도 예뻤는걸요? 그땐 참 재밌었죠, 우리? 당신과 넓은 바다를 마음껏 여행하려 했었지요! 우와, 참! 네, 이렇게 해서 올해 최고의 짝꿍은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상어입니다! 우승 상품은 바로 대왕족의 왕왕 진주입니다! 대왕족의 왕왕 진주입니다! 하하하, 이제야 목걸이를 완성할 수 있겠어! 하하하, 이제야 목걸이를 완성할 수 있겠어! 하하하하 어? 할아버지가 동굴에서 만드시던 거다! 하하하하 아이고, 내 선물을 만들고 있었다고 진작 말을 하지! 하하하하 깜짝 선물이었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해요! 하하하하 아유, 참! 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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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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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성어 올리! 아, 아! 가장 큰 최고의 사랑꾼이 몸능 대회! 첫 번째 참가자면은? 대마! 커플! 최고 사랑꾼 우리는 대마 달여간 춤! 참 참! 쉬지 않고! 참 참! 최고 사랑꾼 우리는 대마 모두 함께 쫙쫙자 다음은 우아한 흰 긴 시험고래 커플 최고 사랑꾼 우리는 고래 당신만을 위해 꾹꾹꾹 세련하네 꾹꾹꾹 최고 사랑꾼 우리는 고래 다시 한번 꾹꾹꾹 최고 사랑꾼 나는 보거 먼진 신혼집 착착착 바삐 만들어 착착착 최고 사랑꾼 나는 보거 우리만의 신혼집 자 이제 마지막으로 헤이블리와 할아버지 상어 최고 사랑꾼 우리는 상어 나를 따라와 퀵퀵퀵 냄새 맡아봐 킁킁킁 최고 사랑꾼 우리는 상어 사랑해 아기 상어 올리 친구들 상어 가족과 함께하는 바다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그럼 오늘도 돌아온 바다 동물 소개 시간 과연 올리가 소개해줄 오늘의 바다 동물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해마와 고래 그리고 보거의 사랑법을 알아봐요 해마는 평생 하나의 짱만 바라보는 사랑꾼이에요 아침마다 서로의 꼬리를 휘감고 빙글빙글 도는 꼬리춤으로 사랑을 표현한답니다 고래는 서로의 주변을 돌며 사랑을 가득 담은 노래를 선물한대요 마지막으로 수컷 흰잔박이 보거는 알을 낳는 암컷을 위해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둥지를 만든대요 그래서 원형 모양의 둥지 가운데에는 부드러운 모래가 쌓이도록 한답니다 살랑살랑 꼬리춤 해마커플 사랑 담은 노래 고래커플 신부를 위한 신혼집 보거커플 바다 속 사랑꾼 예! 와! 오늘은 바다 속 사랑꾼 친구들을 만나봤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 새로운 친구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아! 안돼! 그동안 모았던 이빨들이 몽땅 사라졌어 내 소중한 우승상이 없어져 버렸어 내 열두 번째 탈피한 소중한 껍데기를 도둑 맞았어 범인은 다리가 많았다고 하던데 그 도둑은 몸이 길다며 내가 본 도둑은 몸이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럼 도둑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안녕하십니까